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기에 쓰는 가장 기초적인 거, 많은 용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거. 뭐냐면은 우리가 감옥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자, 그러면 전기 용어 중에서 저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들어본 경험은 있단 말이야. 저항, 저항 부르는데 솔직히 저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저항이란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전기를 생산해내죠. 전기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발전소죠, 발전소. 발전소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전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발전도 있고 태양광발전도 있죠. 자, 이런 발전소의 내용은 연두리 전력공학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으면 소비자가, 즉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전소는 저 바닷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 전기를 갖다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발전소에서 일단은 전력을 생산을 해서 전기가 필요한 그 장소까지 전력을 갖다가 이제 보내려면 우리가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갖다 이제 보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라는 게 전선 타고 흐르겠죠. 자, 전류의 정의는 뭐냐면 전류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어느 곳으로 흐르는 그런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전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전선에 이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선, 전선이 전기를 잘 통하니까 이제 우리가 구리선이라든가 아니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호의 좋은 전선이란 것도 완벽하게 전류를 갖다 다 보내주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구성되려면 그 안에 분자 형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우리가 전선은요. 순수한 구리선은 좀 약해. 그래서 일부러 조금 전선을 갖다 튼튼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불순물을 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든가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불순물이라는 것도 전류로 잘 흘리지 못한단 말이야. 전기를 잘 흘리는 것은 아주 양호한 도체, 즉 양도체의 우리가 어떤 순수한 구리선이라든가 알루미늄 도체가 전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전류를 잘 흘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순물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저항 성분이야. 즉 이런 분자 알갱이가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다가 이 분자 알갱이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딪히지 않은 전류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란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전선이나 어떤 물질을 하더라도 내부에 저항 성분이 없는 그런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물질은 내부에 저항 성분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선은 그래도 우리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른 물질보다는 그나마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즉 바꿔 말하면 내부에 불순물이 적은 그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말하면 도체라고 해요. 도체.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전류를 막는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이나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부도체. 그래서 전류를 잘 흘리는 것은 우리가 도체.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도체. 또는 절연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전선은 이 내부에 반드시 전류를 막는 고유한 저항 성분이 있다. 그래서 용어가 뭐냐면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저항. 그러니까 고유저항이란 건 뭐냐면 전선 안에 있는 아니면 다른 물질 안에 있는 고유한 저항 성분. 줄여서 이제 고유저항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유저항의 단위는 보통 표시기호가 로라고 표시해요. 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유저항의 단위는 온 메탈을 어디다가 보통 표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기초 용어지만은 이 시간 통해서 고유저항이란 것은 기호를 로라고 표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고유저항의 단위는 온 메탈이라고 표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본 수업 들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유저항 불순물이 많게 되면 전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흐르기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불순물이 적으면 고유저항값이 적으면 그만큼 전류는 잘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순물이 적은 물질, 전류를 잘 흘리게 쓰는 전선 재료가 버리면 구리선이나 우리가 보통 알림선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고유저항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그만큼 회로의 전류는 흐르기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래서 전선의 고유저항은 저항값은 이 고유저항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비례관계 있고. 두 번째, 이 전선이란 게 어떤 형태,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가는 전선이 있고 가느다란 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굵은 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이 가느다라냐 굵으냐에 따라서 또 저항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하고 관련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은 전선이 있고 두께가 비교적 얇죠. 그다음에 얘는 전선이 굵은 전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얇은 전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적으니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려워지는 거고. 굵은 전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얇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이 그만큼 전류를 잘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하고도 관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은요. 우리가 보통 기호를 A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단면적이니까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기호나 단위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른다. 바꿔 말하면 전선이 가난다라는 전선이면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전선을 쓸 때 가급적이면 어떤 전선을 쓰는 게 좋아요? 얇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지. 대신 굵은 전선을 쓰게 되면 그만큼 전선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전선이라는 게 길이도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율적 짧은 거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율적 긴 거리 하면 당연히 짧은 거리에 있는 짧은 전선은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그만큼 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반면에 길이가 긴 전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고유지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선의 길이. 우리가 보통 길이는 L라고 표시하고 길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메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선 길이가 짧을수록 우에 있는 전선이 밑에 있는 기다란 전선보다는 전류가 잘 흐른다. 바꿔 말하면 전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저항값을 많이 받는다.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전선은 어떤 전선을 쓰면 되겠어요? 일단은 전선의 내부 저항이 적은 것, 고유저항이 적은 것. 그래서 쓰는 게 보통 구리선, 안융도체.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전선을 굵은 전선을 쓴다. 그다음에 비교적 전선을 짧은 거리로 보내준다, 전류를. 자, 이 뒤에 이제 이 세 가지.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 여기에 관련된 그 시계 하나 나올 거야. 이거 미리 보면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고유저항을 만들어볼까요?